뭐 해줄 거야? 앉아 있어. 기다려봐. 야, 음식도 해주는구나. 오, LA갈비. LA에서는 LA갈비를 먹는 거예요. LA갈비를 먹고 싶네. 갈비에 라면? 갈비 라면, LA갈비 라면. 너무 예쁘게 됐네. 맛있겠다. 며칠 전에 베니타가 먹고 싶다는 거 하나 찍었어, 라면.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야. 내가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어. 근데 갈비 라면. 어? 되게 예쁜데? 한번 먹어봐. 알았어. 갈비랑 같이 먹어. 갈비랑 같이? 응. 치파할 수 없는 마형. 치파할 수 없는 마형. 온전한 칭찬은 안 해주네요. 너무 좋아할까 봐. 무서워서.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. 계란도 괜찮아? 저렇게 하는 게 괜찮아? 응. 원래 안 섞는 거 좋아해. 나는 우리 아빠랑도 라면 끓여먹어. 취향도 너무 달라. 난 나랑 끓여먹으면 되겠네. 예제부터? 난 나랑 끓여먹으면 되겠네. 예제부터? 그런 건 잘 맞는 거야. 근데 음식 코드 중요하지 않아? 중요하지. 중요해요. 음식 코드 되게 중요해요. 이제 내일 죽어. 네? 내일 만약에 죽어. 응. 오늘 먹고 싶은 음식 먹을 것 같아. 내일 죽으면? 응. 타코? 나도 타코. 오, 타코. 진짜? 엘레게 맛있는 타코치 많잖아. 그렇지. 내 라면 갖고 돼? 아이스크림도 있어. 아이스크림도 샀어. 샀어. 나 아이스크림 좋아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베니터랑 같이 먹게.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, 근데. 너요? 입맛이 진짜 비슷하네. 그러게. 나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었어. 나도.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고. 학교 끝나고 막 50원짜리 쭈쭈바 같은 거 막 아휴.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늙은 나. 내가 50원짜리 쭈쭈바 얘기하면. 언제 얘기야. 알았어. 200원짜리 쭈쭈바. 먹었어. 나이 차이가 8살 차이면 좀 있지. 그렇지?